이 영상에서는 손세정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1단계 손소독제에는 적어도 60%의 알코올이 들어있어야 합니다. 2단계 손바닥을 거의 가릴 정도로 손세정제를 충분히 넣습니다. 이 정도면 양손을 다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. 3단계 손세정제를 손 전체에 문지르세요. 여기에는 손바닥, 손가락, 손등, 손목이 포함됩니다. 4단계 완전히 마를 때까지 문지르세요. 잘했어요. 가능한 한 빨리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을 기억하세요.